네, 하이 가이스, 션티입니다. 저희 이제 3월을 맞아서 3월 합형도 코앞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새 학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번 수능제공학습 가이드를 다시 한번 촬영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선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니까 우선 작년 수능 영어 가볍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오답률은 이렇습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오답률 5에는 빈칸, 순서, 문삽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지금 이제 절평영어 시행 후에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은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작년이 대략 수능이 7%대, 아, 쏘리. 그러니까 재작년이 7%대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이 한 6%대였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평가원은 어, 뭐 딱 정해놓은 1등급 비율이 있진 않겠습니다만 어,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한 6%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이 정도를 그래도 이상적이라고 보지 않나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너무 4%가 뜨면 그건 이제 너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오차 범위에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말하는 건 뭐죠? 그냥 뭐 수능 영어 그렇게 쉽진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올해도 대략 이 정도 비율은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평이 시행된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 이 정도 내면 대략 이 정도 나오는구나 라고 감은 충분히 잡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평가원이. 그래서 뭐 예전 같은 그런 뭐 10%대의 실수? 이런 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수능 영어는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어렵게 나올 진데 어, 문제가 뭐냐?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문제가 뭐냐? 어, 어휘가 문제인가요? 구문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문제풀이가 안 되나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어, 영어 공부를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절평이기 때문에 참 공부가 하기 싫어요. 어, 저는 뭐 항상 주장하지만 이 절대평가라는 어떤 제도는 참 사람의 학습 동기를 많이 떨어뜨리는 어떤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죠? 아니, 내가 조금 한 80점대야. 참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수능날에 88점 나왔어. 89점. 얼마나 힘 빠져요. 차라리 안 하고 80점 맞지. 이런 생각이 어쩔 수 없는 어떤 인간의 본능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 개인적으로 정말 절대평가는 참 나쁜 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절평하더라도 10점의 어떤 그런 급가는 너무 넓은 것 같고 5점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뭐 그건 당장 바뀌진 않을 것 같으니까 돌아와서 공부를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어,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어, 정말로 강제성이 있는 그것이 뭐 동네 학원이든 과외든 뭐든 간에 좀 다니시거나 그게 여의치 않다 하시면 뭐 주간지 같은 학습지를 하셔가지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치를 만들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1년 동안 다른 어떤 내신과 또 논술과 수시와 또 모의고사 이런 게 밀려가지고 연구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거든 장치를 좀 마련하셔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의 패턴은 1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숫자가 대략 뭐인 거는 인지가 돼요? 각 월이죠. 1월, 2월, 3월, 4월인데 이 정도는 하셔야 그래야 이제 보통의 지금 한 3등급, 2, 3등급 느낌이다 하시면 수능날에 1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면 이제 앞에 1, 2가 좀 크게 있죠? 제 기준에 지금 겨울방학에 그래도 3월 학평을 좀 잘 보시려면 특히나 고2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지인데 그 상황에서 이 3월 학평을 잘 보시려면 1월, 2월에 하루에 그렇게 한 친구가 많이 없겠지만은 쌤 기준으로는 2시간 정도를 영어에 할애해서 열심히 했어야 그래야 3월 학평 때 점수가 방어가 되거나 아니면 오를 수가 있는 그 정도의 영어 투자입니다. 지금 이제 2월 지났죠? 어쩔 수 없지. 뭐 3월부터 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치? 근데 이제 3월 이제 개학하고 내신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 활동도 있고 해서 고3 친구들은 막 영어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너무 잘 알겠지만 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 감이 금방금방금방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은 이 3, 4, 5, 6, 7, 8, 9까지 이때까지 막 수시도 있고 한 거 알아요. 알아. 그래서 이때까지 쌤은 정말 1시간이라는 시간은 영어에 어떻게든 그것이 뭐 네가 학원 다니든 주간질을 하든 혼자 정말 독해가지고 점심시간, 점심 먹고 1시간은 꼭 영어를 한다라는 어떤 독기에 의해서든 간에 1시간 유지해줘야 돼.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한 2, 3등급 포함해서 이하 친구들. 이렇게 유지하다가 9평 때 그래도 점수를 방어 정도 6평 때 방어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1월은 또한 하루에 2시간은 몰아쳐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뭐 1등급 비율이 무슨 4%, 5%가 떠도요. 그래도 1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타임라인, 이 정도의 어떤 공부 시간을 영어에 할애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뭐 지금 약간 이 시간이 좀 많다라고 느낀 친구도 있겠죠. 정말 지금 본인이 고3 모의 기준으로 그래도 거의 1, 어쩌다 2, 이 정도 느낌이라면 그러면 많이 제가 양보해서 이 2시간을 그런 친구들은 대략 1시간 정도로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요, 요 기간에는 또 하루에 딱 30분,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문제 풀고 체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문제 풀고 좀 몇 개 체크할 단어 같은 거 체크해서 그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시면 딱 30분이야.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친구들도 마지막에 1시간 정도는 할애를 하셔야 그래야 이제 아, 수능 날에 이렇게 어렵게 나와도 1등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대략 이 정도의 타임라인으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고3 친구들을 위해 꼭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요 내신과 수능, 내신과 수능을 너무 좀 별개라고 보지 말아주기를 제가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강원도 그러겠지만 친구들이 이제 막 개학하고 나면 아니, 또 정시 파이터 갈 거야. 정시 파이터 해가지고 학교 수업이 다 이제 뭔가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고 학교 수업이 뭔가 다 나한테 안 맞는 것이고 내 정시 도움이 안 되는 것이야 라고 하면 근데 학교에 있어야는 하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본인에게 이 머릿속에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나한테 안 맞는 시간이고 아, 이거 왜 듣지? 라는 현타의 시간이 오게 되면 너무나 공부가 비효율적입니다. 한 번 고3 현역 친구들이 거의 만점 받은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한 번 인터뷰해 보시면 보통 정말 그런 친구들은 내신과 수능 공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둘의 결이 다르지만 둘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둘이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능 만점자 친구들의 인터뷰를 조금 보시면 다 이거 두 개 다 잡으려고 해요. 왜? 별개가, 이렇게 공부가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내신 약간 무슨 공부야? 소위 약간 무식한 공부라 할까요? 어떻게 보면 학교 쌤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 무슨 얘기냐? 정말 너무나 잘 알겠지만 우리 학교 내신 영어는 이 지문을 암기하는 것이고 학교에서도 참 그 뭐랄까 대절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되게 어법적인 거 많이 하시고 뭐 그런 거잖아. 어휘도 많이 하실 거야. 그치? 근데 그런 공부가 다 너무나 필요한 공부입니다. 이게 무식이라는 게 안 좋은 공부가 아니고 그렇게 무식하게 단어 외우고 무식하게 어법 외우고 무식하게 구문 막 하고 그 다음에 무식하게 지문 외우고 이런 것들이 이런 무식한 공부가 쌓여야 그걸 기반으로 유식하게 생각이라는 걸 해서 수능을 풀 수가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뭐냐면 그 여기 이 영상 보는 친구 중에 머리 좀 좋은 친구 있을 거야. 국어 좀 잘하고 영어 약간 중학교 때 해놔가지고 조금 영어 조금 해야긴 해. 머리 되게 좋아. 그러면 머리가 좋아서 또 1년 내내 모의고사 중에서 또 1등급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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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없이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 와다닥 묻어집니다. 와다닥. 왜냐? 이 무식한 영어의 기반이 안 써야 있고 자꾸 본인의 조금 돌아가는 머리로 대충 지문을 읽어서 대충 치니까 나왔거든. 근데 정말 잔인하게도 정말 잔혹하게도 평가원 영어와 수능 날은 진짜 너 영어 기반 없어? 그러면 너 그냥 털리게 해줄게. 가 매년 보입니다. 진짜로요. 선배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무식한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머릿속에 표현, 단어, 구문적인 게 엄청 많아야 돼. 그리고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그 훈련이 내신 어떤 그 지문 암기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시고 나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소위 저의 독해법인 소위 뭐 키스로직 A, B, P, S라는 그런 어떤 A, B, P, S라는 그런 어떤 독해 기법이 이거의 무식한 공부에 문제가 없어야 이거를 기반으로 유식하게 머리 굴려서 아, 이거 A, B네. 이거 P, S네. 그러니까 지문이 이거 이거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A, B, P, S가 부족한 어떤 영어력을 보완도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이 영어력이 없으면 유식한 수능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두 개를 같이 가자는 거. 그죠? 그래서 영어만큼은 너무 꼭 좀 학교 수학과 이게 별개다. 그리고 중간기말이 수능과 별개다. 하지 마시고 다 같은 영어입니다. 그냥 영어 잘하면 얘도 잘 보고 얘도 잘 봐요. 그래서 그 본질을 꼭 좀 생각하시고 좀 학교에서 너무 막 쓸데없는 시간이다. 하지 마시고 다 도움되는 시간이다. 다 나에게 기반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느낌으로 조금 1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되죠? 좀 길어졌어. 자, 내신을 내신을 또 이제 하면 뭐가 좋냐면 어법의 강점이 있어요. 자, 어법 지금 수능에 몇 문제 나와? 한 문제 나와. 근데 그 또 아시겠지만 선배님한테 물어봐. 1, 2등급을 가르는 그 기준에서 이 어법 한 문제를 마치냐. 그냥 마치는 게 아니고 빠르게 마치냐 하는 건 수능 날에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내신을 열심히 한 친구가 있다면 자, 내신을 열심히 한 친구가 있다면 자, 내신 어법이 어려워 수능 어법이 어려워 보통? 보통 내신 어법이 훨씬 어려워요. 훨씬 지엽적이고 훨씬 더 많은 공부를 요하죠. 그죠? 정말 수능은 어법이 중요한 것만 지금 나와. 한 문제니까 그치.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어렵게 안 내. 그치?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내신 열심히 한 친구는 소위 수능 어법이 껌이에요. 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또 이 어법의 강점이 있어가지고 어, 그냥 수능 날에 막 2초만에 딱 보이고 찍고 넘어간단 말이야. 뭐 할 때? 듣기 풀 때.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 수능 날에 그 어법을 딱 듣기 때 그냥 어렵지 않게 마치는 그 시작과 그 다음에 듣기 들으면서 어법 봤더니 아, 어법 좀 열심히 할 걸 하면서 이제 머리 싸매고 시작하는 거랑은 그 수업을 아, 그 시험을 그 압도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내신을 열심히 하면 이런 어떤 장점도 있다는 거. 자, 열심히 하자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제가 좀 꿀팁을 드려야 하잖아. 아, 정말 현재 수능 영어는 어, 절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형별 어떤 특징이 딱 지금 고착화 되어 있기도 하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정말 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능 영어가. 특히나 본인이 머리가 그렇게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국어수학 1등급이 막 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머리까지는 아닌 것 같아. 2등급도 좀 힘들어. 그러면 영어해야 돼. 아, 그러면 영어해야 돼. 그럼 영어해야 돼요. 어, 영어가 역시 가장 소위 수시에서 1등급을 당연하게도 마치기가 가장 좋은 감옥이죠. 절평이니까 그렇고요. 선생님 사실은 절평 이전에도 사실은 영어가 가장 노력의 감옥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인데 등급별 실전 전략입니다. 아, 정말 영어는 지금 2등급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시험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열심히 고3 때 열심히 공부할 건데 혹은 뭐 N수생 열심히 공부를 좀 할 건데 아, 좀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좀만 공부하면 잘 나온다. 그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현재 수능 영어 시험은 40점이 안 나오면 40점이래요. 그건 진짜 안 돼. 알았지? 4등급이 안 나오면 4등급이 안 나오면 아, 정말 좀 안 돼. 좀 거의 불효야. 불효 공부를 한다면. 그치? 왜냐하면 이 번호 알지? 우리 수험생이면 다 알 거야. 그치? 이 번호만 다 맞히고 한두 개 찍어 맞히면 그럼 40점이야. 아, 나 40점이라고 했네. 60점이야. 이 번호들 다 아프는지 아시죠? 듣기. 그 다음에 목적심경 주장. 도표. 그 다음에 광고. 그 다음에 3장문. 훈훈한 이야기. 그치? 아, 물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귀가 있으면 맞히는 문제들. 그리고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영어만 있으면 눈만 있으면 맞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친구들만 다 맞으면 4등급 이어서 4등급 2하면 그냥 공부를 아예 안 한 거라 보시면 돼요. 바꿔만 하면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나올 수 있는 등급이야. 그래서 요거를 먼저 달성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3등급까지 정말 어렵지 않죠. 정말 금방 해. 요 친구들 다 요 친구들을 요 앞에 있던 넘어가라. 요 친구들을 다 마치고 시간이 많이 남았어. 그때 천천히 천천히 이 친구들 있죠. 여기 앞에 의미 문제 뺀 데이파 그 다음에 30번 어휘 그 다음에 35번 흐름 40번 요약 이 친구 한 5개 정도만 여유롭게 맞춰주면 또 70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 수능 영어는 현재 4, 5등급 이하의 노벨하면 3까지는 정말 너무나 쉬운 길입니다. 조금만 하면 누구나 지금 3을 맞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절평이니까 그렇죠. 옛날 3평 때 3등급은 영어 잘했어. 옛날 3평 때 3등급은 지금 점수가 한 80점 때 80점 때 중반 정도가 3등급인데 정말 잘한 친구죠. 그치? 정말로 절평이어서 영어는 3등급은 너무나 쉽다. 거기에 2등급도 좀만 더 해주면 금방 나온다. 즉 여기까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남는 실력을 확보하시면 그러면 이제 요 친구들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좀 있고 요 친구들 중에서도 마찬가지 한 5개만 맞으시면 지금 7개인데 이 중에 한 5개만 맞으시면 그럼 80점이 넘어가면서 2등급이 나오죠. 그치? 21번 의미 31, 32 조금 쉬운 빈칸 36 보통은 조금 덜 어려운 순서 38 보통은 조금 덜 어려운 문사 그 다음에 41, 42 장문 이 중에서 또 본인이 또 강점이 조금 있는 유형이 있을 거야. 이 정도 유형이 보일 거야. 이 정도 점수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중에서 본인이 조금 강한 거 먼저 푸시면 돼. 또 순서문삽도 누구는 순서가 강하고 누구는 문삽이 강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제 슬슬 요 80점 대가 나오시면 본인이 알 거야. 그래서 본인이 좀 더 자신감 있는 유형 들어가서 처리하시면 2등급까지도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사실 1등급 가는 건 좀 많은 노력을 요하긴 해. 물론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하루에 2시간 혹은 1시간만 하자면 꾸준히 하시면은 보통 1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잘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2에서 1 가는 거는 꽤 노력을 요구한다. 근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참 덜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진짜 1등급도 진짜 진짜 어렵지 않아.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네가 지금 대략 1등급 받으려면 95점 목표로 해야 돼. 적어도 내가 90점 역포를 해야지 당연히 수능날에 2 나와요. 95 이상 목표로 해서 평소에 95 내외는 찍어줬어야 수능날 간신히 1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돌아와서 자 그래서 지금 이 다섯 문제 있죠. 업법 그 다음에 어려운 빈칸 그 다음에 어려운 순서문삽 이렇게 다섯 개를 다 빼고 요거 다 빼고 이거 다 안 풀어야지 하고 이제 조금 영어 잘하는 친구가 이거 조금 안 풀어야지 하고 여유롭게 이거 천천히 읽으면 천천히 읽으면 거의 다 맞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슬력은 실력은 2등급이야. 실력은 2등급인데 다섯 개를 다 빼고 천천히 읽었기 때문에 요 다섯 개를 뺐기 때문에 요 친구들은 다 거의 맞출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다섯 개를 빼고 요거를 다 맞췄어. 넘어가라. 네. 다 맞췄어. 근데 이제 내래. 마킹해야 하는데 그러면 다섯 개를 빼고 이거 다 맞았잖아요. 그치? 이거 다 맞았어. 수능 영어는 현재 45개의 문항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정답 분포가 선지 분포가 9개 플러스 마이스 1입니다. 거의 예의 없이 그렇습니다. 1, 2, 3, 4, 5번의 분포가 9개 플러스 마이스 1개예요. 근데 니가 진짜 이 다섯 개 빼고 천천히 읽어서 이거를 거의 다 맞췄어. 그러면 남아있는 번호 중에서 가장 적은 번호 한 번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걸 찍기라고 해야 하나? 모르겠어요. 한 번호로 이거를 다 밀면 응? 그러면 니가 푼 거가 거의 다 맞았기 때문에 가장 적은 번호로 밀면 이중이 한 두세 개 맞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85점 실력으로 또 1등급이 나오는 게 현재 수능 영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니가 역시 노력을 했으면 보상받아야죠. 내신도 열심히 해서 억법에 강점이 있는 친구야. 그러면 29번 요 친구 요 친구를 또 빠르게 꽁으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까지만 맞췄다면 빠르게 이 4개만 남겼다? 그리고 나머지 천천히 다 풀었다? 그러면 가장 적은 번호로 밀면 거의 무조건 1이 나옵니다. 거의 그러니까 거의 80점 중반 실력으로 1등급이 거의 무조건 나와야 하는 게 현재 수능 영어예요. 그러니까 정말 솔직히 여러분들이 절평이어서 다른 과목에 비해 시간을 많이 안 써서 그렇지 시간을 조금만 써주면 그러면 정말 1등급이 아무리 1등급 비율이 낮은 어려운 시험이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꼭 좀 이 어떤 뭐랄까 이 절평 그리고 객관식의 맹점을 철저히 활용합시다. 또 이제 각 유형별 좀 맹점이 있잖아요. 그치? 역시 이런 거를 뭐 절대 막 막 함몰되면 안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간접 쓰기 즉 우리가 흐름 순서 문삽 이라고 부르는 이런 유형들은 정답 1번이 거의 안 나오고 다른 번호에 1번이 좀 많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보통 요약 쪽에 1번이 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영어는 되게 현재 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실력을 잘 기반으로 쌓으시면 고상을 충분히 해주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3월부터 해서 영어를 놓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오케이 물론 이런 어떤 어? 저 완전 개꿀이네?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조금 말씀드리면 어 현재 본인이 이제 만약에 4, 5등급 이하다 그러면 아직 사실은 문제를 풀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친구들에게는 좀 예외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3, 4등급 이상 되시면 쌤은 이제 이 총체적 학습을 좀 강조를 하는 편이야 무슨 얘기냐면 어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단어 단위가 있고 얘들아 문장 단위가 있고 지문 단위가 있지 그중에 지문을 가지고 지문을 가지고 하나를 풀고 채점하겠지? 근데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 어디까지야? 요까지죠. 그죠? 풀체까지 어 풀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쾌감이 있어 틀리는 건 또 이렇게 긋는 대로 또 쾌감이 있어 와 뭐야 이거 하면서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틀린 거 이제 딱 어 틀렸네 아이씨 뭐야 다시 봐야지 에이 실수했네 이거 이거였네 하고 이렇게 이거 구워주는 게 또 얼마나 좋아 그치? 그리고 아 이해 안 돼 답지 보고 에이 실수였네 그래도 이거 그쵸 그치? 이렇게 하고 이제 공부 끝 끝내 그러면 아까 그 꿀처럼 보였던 그 실전 전략 있죠 그것도 무용지물이야 그것도 영어 실력이 있어야 빛을 발하는 것이지 이렇게 풀체까지만 하고 넘어가시면 자 평생 해봐 80살까지 평생 해봐 수능력 1등 나왔나? 안 나와요 하나의 지문을 풀었으면 거기 지문에 내가 모르는 단어 없는가 다 체크해야 돼 이 단어라는 게 친구들이 착각하는데 표현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when it comes to 이거에 올 때 땡 뭐뭐에 관하여라고 바로 튀어나와야 되고 뭐 이런 표현들 in the sense that 다 수능평가원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야 이건 뭐예요? 뭐뭐 뭐뭐라는 느낌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튀어나와야 돼 또 뭐 있을까 to the extent that 뭐뭐 할 정도로 라고 튀어나와야 돼 이런 것도 단어력 표현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쌤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표현들까지 네가 모르는 게 없고 정말 툭 치면 툭 나오는 수준이다 틀릴 수가 없고요 어떤 독해법이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기본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단어를 조금 안다고 한 친구들도 정말 이런 것까지 다 아는 건지 지문에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해석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내가 해석이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되는가 해당 지문을 직독직해를 적어도 80% 이상은 될 수 있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도 지문이 이래서 정답이구나 라고 체크를 하는 이 풀체 단해논 풀체 단해논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4등급 이하 친구들은 4등급 이하 친구들은 아직 이 지문 단위로 하긴 쉽지 않아 그래서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어휘 암기 문장 단위 해석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고 친구들 이거 2개 하시면 얼마야? 100이죠? 대략 100분 100분 이상은 2개에 많이 쓰셔야 그래야 얼른 3등급까지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어요 어 제 걸로 치면 뭐 프리퀀시 그 다음에 키 스타트 그 다음에 듣보잡 이거를 하루에 2시간 하루에서 학습을 하시면 좀 금방 3등급의 경지로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등급 정도 나오시면 그럼 이제 독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했던 이 총체적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 이 친구 그래서 이 2, 3등급 친구들은 하루에 이 친구들도 빨리 1등급 가려면 대략 40, 40, 40 합치면 얼마야? 100이죠? 그래서 이 2, 3등급 친구도 조금 단기간 내 2, 3개월 내에 조금 1등급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하루에 그래도 100분은 투자하셔가지고 풀체 단해논을 이 정도로 비율로 하시면 돼 여기가 이제 자 여기 지문독해 친구가 여기가 이제 문제 풀고 채점하고 아 논리가 이걸 정답이네 라고 답의 논리를 확인하는 시간이야 조금밖에 안 걸리죠 나머지는 다 해당 지문에 이거 어휘가 이거구나 아 해석은 이렇게 되네 라고 이거 두 개씩 하는 시간이어야 돼 2, 3등급 친구들도 다 어휘와 해석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 할애하시고 이 100분이 그러니까 이 100분의 최적화 제가 만든 게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희는 평가원 메인커리 키스로지 키스 타입 그 다음에 이제 주간 키스 이 두 개가 다 이제 다 주간지 형태예요 어 제 평가원 메인커리도 올해 다 주간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하루에 다섯 지문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예요 이 2, 3등급 친구가 아마 이 영상 보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등급일 것 같은데 한 다섯 지문 정도를 풀고 채점하고 논리 파악하는 데 한 20분 걸리고요 어? 이 다섯 지문을 내가 거기에 지문에 어휘랑 해석 다 체크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 게 맞아 제발 그게 맞아 제가 현장하면 맨날 쌤 숙제는 너무 오래 걸려요 하루에 다섯 지문이 있는데 그거 이제 그 어휘랑 구문이랑 다 체크하는데 하루에 2시간 걸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잘하고 있는 겁니다 형 쌤 제 친구는 쉽게 대충 문제 풀고 체크하고 넘어가던데요 숙날 망할 거야 제발 제발 그래서 제발 그 남이 빨리하는 거에 속지 마시고요 이 다섯 지문을 내가 씹어먹는다 결국 이 수능 1등급 받으려면 내가 이 씹어먹은 씹어먹은 지문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보시면 돼 평가원 EBS급의 그런 어떤 주요 유형 지문급의 지문을 내가 씹어먹은 지문 즉 갖다 줬을 때 해석이 막힘이 없고 무슨 말인지 다 알아 그 지문이 몇 개냐는 것이고 이 개수가 정말 정말 적어도 300 아니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500개 이상은 씹어먹어야 그래야 이제 4%대의 1등급 비율에도 1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간 키스랑 평가원 하시면 당연히 이거 무조건 넘어가고요 그치?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학습을 하시면 돼 이렇게 하셔야 아까 했던 그런 꿀 전략 이런 것도 다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진짜 지금 고3 기준 1등급이다 하시면 그래 하루에 한 시간만 해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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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주의의 친구죠 이미 1등급이 나와 영어가 근데 하루에 한 시간 쓴다? 진짜 완벽주의의 친구죠 난 어떻게든 영어 1등급 사수한다 그거 아주 멋진 친구인데 그 친구 마찬가지야 지문의 양은 똑같아 다섯 지문은 똑같아요 잘한 친구니까 이거 막히는 게 별로 있어 없어 없으니까 한 시간도 안 걸리고 다섯 지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 3등급 이상 친구들은 3등급 이상 친구들은 뭐 평가원이든 뭐 주간 키스든 간에 한 다섯 지문 정도를 진행을 하시면 돼 이렇게 하루에 좀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안 밀리고 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다시 한 번 마지막에 제 거 얘기 좀 해도 괜찮을까? 돈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하루에 다섯 지문씩 학습을 할 수 있게 제 메인 커리 이 투트랙 커리인데 투트랙 커리 모두 이렇게 하루에 다섯 지문씩 주간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평가원 커리가 키스로직이고 이게 이제 4주 이 친구가 이제 빈칸 순서 문삽을 뺀 평가원 5개년 모든 지문이 수록되어 있고 해설지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어요 사실상 기출문제 기능이야 그리고 키스 타입 친구가 이제 순서 문삽이 3주 빈칸 3주 해가지고요 3 플러스 3 총 6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이제 순서랑 문삽 빈칸이 총 6개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6주이고 6개년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하시면 사실은 기출문제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해설지까지 꼼꼼하게 되어 있고 복귀 페이지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어휘랑 구문 다 할 수 있게요 그다음에 이 키스 타입 친구가 이제 혹시 5개년 이전 평가원에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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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옥 같은 지문들이 있거든요 제가 선별해서 이제 A, B 테마별로 묶어서 보는 그런 이제 신규 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평가원 커리도 그렇게 주간지로 구성되어 있고 주간 키스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하루에 다섯 지문씩 풀체 단해논을 꾸준하게 할 수 있게 학습이 이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같이 제 평가원 커리 혹은 주간 키스 커리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제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이 수능 영어의 노력의 가치를 믿기에 수능 영어의 노력의 가치를 믿기에 이 수능 영어 가르치거든요 그치? 제가 수험생 때도 그랬고 가장 노력으로 많이 올린 감옥이고 그 다음에 대학교 와서 이제 영어통문제학과에서 정말 영어 잘한 친구들과 이렇게 막 경쟁하면서 실제 실생활 어떻게 보면 쓰기 말하기 읽기 이런 어떤 실생활 영어를 할 때도 그렇고 참 영어라는 것이 노력에 많이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 뭐 김종국 씨도 보통 이제 보시면 되게 영어를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운동에 비교하면서 그치? 그 이유가 뭐냐면 특히나 수능 영어는 제발 그 뭐 살다 온 친구들 핑계대지 마시고 그러니까 얘들아 대학 가서 살다 온 친구들의 가치는 훨씬 올라가요 슬프지만 왜? 살다 왔을 때 가장 큰 강점은 말하기 듣기야 말하기 듣기 쓰기 그치? 근데 수능에 말하기 듣기 쓰기 봐 안 봐? 안 봐요 읽기만 봐 읽기만 읽기는 전 세계에서 일본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해 왜? 공부거든요 공부거든요 그죠? 살다 온 게 아니고 공부거든요 단어 누가 많이 외웠냐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 인정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국어수학에 비해서 이 암기형 과목의 특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가 머리가 좀 좋은 편이 아니라 조금 노력형이고 이런 암기형의 좀 강점이 있다라면 그럼 영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조금은 부족한 머리에도 보상을 충분히 해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앞에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능 영어가 지금 현재 노력만 하면 정말 2, 3등급까지 쉽고 그 다음에 1등급도 물론 2에서 1은 노력을 꽤 많이 해야 돼 그렇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정말 덜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말 수시, 체제가 1이 꼭 필요하다라든지 예를 들어 메디컬 하기 위해서 1이 꼭 필요하다라든지 하시면 정말 노력의 그 시간의 보상을 해주는 과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월입니다 11월까지 어떤 이런 마음가짐으로 또 조금만 하면 영화가 나온다라는 그런 희망으로 같이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될까요? 자 3월 기념 새학기 기념 우리 수능 영어 학습 가이드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see you guys! 되세요 스포owe's geht 히 6k 10 감사합니다.